안녕하세요 싱가폴 테니스 라이프 아미르티비의 아미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 요즘 sns에 많이 나오는 거에요 혼자 테니스 연습하는 툴 이에요 공하고 수윙하고 플라스틱이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물이나 모래나 그걸 해서 무겁게 만든 다음에 치는 것 같아요 여보 세팅 조립 오케이 골고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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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땐 안 맞아라 안 맞아라 안 맞아라 안 맞아라 반쪽손솔루 저거... 힘들어요. 공룡... 안 맞아요. 집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공룡이 필요해. 공룡이 필요해. 가지 않는 자 어디가? 공이 날라갔구나 엄마